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달진 입니다. 오늘은 고글콤 딥소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 볼 때 보는 느낌이 들어요. 고칼콘 고소한 맛. 52g에 300칼로리네요. 소리까지 맛있다. 고칼콘 고소한 맛. 딥핑소스를 만나 더 맛있게 푹. 이렇게 하고. 양념치킨 딥소스. 양념치킨. 양념치킨. 이렇게. 소스는 그냥 오감자 소스랑 똑같아요. 저렇게. 형 모양. 확실히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이야. 바삭바삭 오갈 근육이 여기다 찍어 먹는 것보다 여기다 찍어 먹는 것 싫나요? 여기다 찍어도 될 거 같아요 그다음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도망가사야 하는 것 같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요 맛에 나가는 기름한 소금 너무 맛있어요 오감자랑 비슷하네요 오감자랑 비슷하네요 오감자보다 훨씬 바삭해요 오감자랑 비슷하네요 ahh 오감자랑 비슷합니다 아깝다 매운 떨린다 ondan 더 맛있다 아깝다 너무 맛있다 영화보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애요 영화 보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애요 뭔가 탭핑을 하기 딱 좋은 느낌인데 손톱 같지 않아요? 휴레카 느낌 핫도그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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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 전 부터 얼마 전 아니다 언제부턴가 옆바닥의 겉에 모양이 둥글해야되는데 이빨자국이 이렇게 나는거에요 근데 그게 원래 좋은건 아니래요 몸이 아니라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거다 근데 뭐 딱히 증상이 없어서 그냥 그게 이 자국이 있어도 괜찮았다 그냥 그렇게 너무 맛있다 얼마전부터 이 자국 옆바닥 끝에가 되게 아픈거에요 이렇게 말할때 옆바닥이 이게 닿잖아요 그럴때마다 혀끝이 찌리찌리 타고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아 왜그러지 이랬는데 대과를 가야되나 치과를 가야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약국에 가서 물어보자고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옆바닥을 풀어주면서 여기가 너무 아프다 그치 아프다 했더니 저는 알보치를 바르면 나을줄 알았는데 알보치를 바르더라도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약사분이 하시길 말씀하시길 영불을 발라야되고 제가 남들보다 비타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재질래요 몸이 다른사람은 50을 먹어도 되는데 저는 2000정도? 2000이상까지 먹어야 된다 그만큼 비타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는 빈혈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제가 빈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 몸에 너무 관심이 없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원래 오렌지주스 이렇게 신맛나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름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되게 입안도 잘 헐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비타민 부족이었던거죠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두개의 뱅이 전혀 넘어주세요 너무 맛있을던 뱅이 다르다 Pen Film 그 육수에 있는거는 다른데 그래서 이 뱅이 다르다 저는 다 덜 다 먹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다 먹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다 먹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어렸을던 뱅이 다르다 내가 그래도 빼고 그렇게 저한테가 흔들던 뱅이 다르다 여러분이 저녁이 다르다 여러분은來 다 먹지 않을까 나는 전혀 먹으려던 걸 좋아하지 특히 고기 자세 stars 그 눈마 이렇게 비타민의 하늘에 핫민이 다르다는 것 같다 정말 다 먹지 않 Надо curl 테빙소스 아주 괜찮네요 이게 두가지인데 원래 두가지를 다 먹어보려고 했는데 한가지는 저희 아빠가 드셔가지고 한가지밖에 목표를 못했네요 그거는 양파 하얀색깔 디핑소스였어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 치킨도 양념치킨을 좋아하는 다터랏 오늘은 이렇게 디핑소스 구글콘을 먹어봤습니다 비타민C 많이 먹어야겠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혓바닥이 이모양처럼 자국이 생긴다던가 혀 끝이 아프다 그리고 비타민을 좀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입이 잘헌다 그러면 저랑 비슷한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고맙습니다